우뚝우뚝 솟은 아파트 쪽 너머에 조선시대 한양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은 한옥천이 펼쳐집니다. 서울시의 끝자락,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위치한 은평 한옥마을인데요. 2011년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5, 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이뤄져 2020년 2월 현재 8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담도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게 막돌 쌓기처럼 한 대도 있고 단정하게 문양을 넣은 대도 있고. 기와 옆쌓기를 해서 측정이. 그런데 여기는 또 현대 한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2층으로 해서 현대 생활에 맞춰서 다 각자 설계를 다 다시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은 집들이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한옥의 기본 틀 안에서 현대인의 삶에 맞게 다양한 변주를 시도한 집들이 개성을 뽐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북한산 방향의 모퉁이 부채꽃 모양의 땅. 그에 맞춰 조성한 3개의 삼박형 마당이 인상적인 낙낙헌입니다. 여기 불화루가 되게 인상적이다, 이 집이에요. 아, 난간들이거든요. 네, 난간들이, 평랑간이라고 해서. 집은 이렇게 들었네요, 여기 보니까. 주차장 밑에도 있고. 아, 그러네요. 이건 좀 되게 색다른 수도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잘 안 하죠. 네, 이렇게 안 하죠. 되게 색다른 수도인데요. 그리고 이런 담도 약간 현대식 담와 섞여있네요, 여기. 그런데 어색하지가 않은데요. 과거와 현재의 양식이 조화를 잃은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동쪽으로 난창에 햇빛이 들어오면 알람을 따로 맞추지 않아도 저절로 눈이 떠진답니다. 즐거움이 두 배가 되라고 즐거울 낙자를 이어붙여 낙낙헌이라고 당호를 지었답니다. 넉넉하다는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공간이 널찍하니 여유롭습니다. 아, 좋다. 안녕하십니까? 낙낙헌에 사는 주인장 이병철 대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님이 되고 싶은 무술이 김윤진입니다. 도심의 아파트에 살면서 남편은 IT 관련 회사를 다녔고 아내는 방송작가로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기 북한강이나 남한강변 쪽에 조그만한 집을 지어서 가서 사는 게 원래 꿈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면 네 따로 내 따로 살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반대했죠. 아파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의 편리함과 아늑함과 그런 거를 벗어나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반대를 했고요. 거의 납치되다시피 여기를 찾아왔다가 풍경을 보고 제가 접었죠. 완전히 반해가지고. 이런 풍경이라면 굳은 결심도 무너뜨릴만 했네요. 필지를 계약하고 설계에 시공까지 정신없이 진행됐습니다. 아직 이 마을이 요즘처럼 많은 집이 자리 잡기 전인 2015년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집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주택도 아닌 무려 한옥에 살게 되다니 집에도 인연이나 운명이 있는 게 아닐까 아쉽다네요. 이지원어라 해야 되나? 반말하지 말고. 계세요. 계신가요? 네, 나가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멍치가 너무 좋은데요. 들어오세요. 낙낙헌에 문을 낙낙 두드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문에 벨이 없더라고요. 이리오노라 형입니다. 할 걸. 이리오노라 하려고 했다니 노사님이 반말하지 말라고. 반말하면 안 된다고. 참아 못했고요. 여기서 보니까 북한산이 엄청 잘 보여요. 여기에 뭐를 많이 안 하셔도 자연히 여기서 다 알아서 사계절에 그런 걸 알려줍니다. 그게 저희 집의 최고 작전. 이 안에는 더 좋네. 여기서 보는 풍경이 또 다르네요. 아이고 두부만 보지 말고 같이 좀 보십시다. 이 안에는 execute 진전의 좋은 제품이 erhalten. 여름에는 이제 여기 앉아서 뷰를 보면 세상을 다 가지고 들어가죠. 서울인데. 그렇죠. 서울인데. 심산유곡 같은. 다풍 있을 때 왔어야 하는지. 맞아요. 굳이 꽃놀이 단풍놀이 갈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는 이제 천장을 안 하셔가지고 여기 선자연. 선자연. 선자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되게 이쁘네요. 이런 선자연을 한 데가 우리나라만 선자연을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데 특히 이렇게 해서 직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거를 일일이 저렇게 따가지고 선자연으로 해가지고. 외사도 되게 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걸 하나씩 따가지고 저걸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그런데 덮어버리는데 이렇게 살아나니까 되게 예쁘고 좋은데요. 한옥 장인이 한 땀 한 땀 완성한 집. 안방으로 가볼까요? 우와 깨끗하다. 한지로 다 깨끗하게 마감하셨네. 싹 막으셨네. 대감님과 마님의 침실입니다. 천장 다락과 한쪽 벽 뒤 공간에 물건들은 숨겼고요. 산면의 유리와 한지 이중 창문을 냈습니다. 이게 빛이 이렇게 아침에 들어올 때는 되게 좋겠어요. 여기 창호지. 굉장히 예뻐요. 창호지를 비춰가지고. 이쪽이 또 동쪽이어서요. 이쪽 방향이 동쪽이라. 한지입니다. 늦잠을 못 자게 하는. 그렇죠. 하루가 시작되고 저물고 계절이 오고 가고 시간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집입니다. 창호지로 된 저 덧문이 여름에 좀 덜 덥고. 겨울에 좀 덜 춥고. 아주 대단하지는 않아도 단면 효과가 살짝 있더라고요. 안방을 꾸미면서 은진 씨가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게 있답니다. 처음에 여기 올 때 고민을 했어요. 한옥 이사 오는데 이게 한식으로 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편하려고 지는 집인데.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최대한 사람이 살기 편한 집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한옥에 에어컨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 제가 아니죠. 여기도 그렇고. 에어컨이 꼭 방밤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한옥이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의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편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밀의 공간 있습니다. 한옥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갑자기 이제 전통에서 현대로. 굉장히 이런 집을 보게 돼서 행복하죠 저희는. 여기가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은. 네. 밖에서 이 집이 이게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저희 주방입니다. 우리 집의 뷰 포인트예요. 고객님처럼요. 진짜 좋네요. 은진 씨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네요. 아파트에 살면서 방송작가로 바쁘게 지내는 동안은. 일을 그만두면 뭘 해야 하나. 두렵고 막막했는데. 몸과 마음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답니다. 여기는 진짜 웬만한 카페는 진짜 눈에도 안 차시겠어요. 여기 안 차시겠어요. 여기도 이제 통창으로 해갖고. 뷰를 그냥 다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했죠. 이건 사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뷰잖아요. 맞아요. 돈 주고 사려면 돈 살 수는 있겠는데 돈이 많이 들지. 돈이 많이 들지. 그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그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길에. 그러면 이제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는 특히 불을 켜면. 여기서 뭐하시는. 여기 몇 명이 모여 있는지. 뭘 마시고 있는지. 밖에서 다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진짜로 훤히 보이네요. 신경 꽤 쓰이시겠는데요? 유리창을 하면서 걱정된 게 사실 그건데. 우리가 보려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줘야 하는. 그것도 있고. 다행히 밤에는 사람들이 거의 안 다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창을 줄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줄여놓고 후회하세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키워놨다 줄이는 거 쉽거든요. 뭐 문을 달아도 되고. 뭐 커텐을 내려도 되고. 그런데 이미 줄인 상태에서 다시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이 들여다보는 것보다 내가 내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위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기 정답이 있네요. 한옥의 멋 중 하나죠. 창밖의 풍경을 빌린다는 자경의 즐거움이 여기 있습니다. 부엌이 분주한데요. 오늘 무슨 날이신가요? 현준 엄마. 어 왔어요? 왔어요? 어 왔어. 휴근했어요? 아 춥다. 오늘 엄청 춥네. 아 부겊지? 거의 다 됐어요. 겨울 추운 밤 맛있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두부김치에 도토리묵무침에 메뉴가 심상치 않죠? 뭐 많이 만들어도 많이 해? 급하게. 갑자기 그냥 대감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대감님. 이대감님. 아이고. 날 춥은데 또 오셨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문 열게요. 문 열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갑자기 번개처럼 미안한데. 민폐는 민폐. 요새는 자주 못 보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거를. 병철 씨가 이웃에게 막걸리 번개를 줬대요. 손대감님은 되게 오랜만에. 마을 초창기에 이사와 한주가 몰다 하고 뭉쳐다닌 자칭 다칭 대감들입니다. 사람마다 동네에서 호칭 부르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서로 존중하자는 마음에서. 네. 대감리를 부르고 서로 존중하는 거죠. 한옥은 아니니까. 한옥은 아니니까 대감리 하면 좋다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감님. 하나 드리고 대행해야죠. 잠깐만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직책 대신 한옥에 어울리는 호칭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도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한옥을 짓고 산다는 것만으로 많은 것이 통하는 사이죠. 다들 이제 여기 한옥을 지었다는 것은 여기를 이제 제2의 고향으로. 이렇게 고향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모였으니. 내 고향인데 내 주위 사람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사에서 동네. 어제 술 먹었어 동네 아저씨들하고 그러면 다들. 어? 왜 동네 사람들하고 술을 먹었나?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이해가 못하죠. 어제 뭐 동네 형님들 번개쳐가지고 뭐 모임 가졌어. 아니면 새해 첫날에 동네 형님들하고 뭐 북한산이 뒤에 있으니까. 북한산을 올라서 뭐 새도지를 봤어 뭐 이러면. 그런 거를 잘 이해 못하고 부러워하는 부분이 많죠. 만난 지 겨우 5년 안팎이라는 게 믿기시나요? 한옥이. 마을이 맺어진 인연인데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기둥만 다 기둥을 세워놨을 때 일인데 나무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쩍쩍 벌어져 있는 거예요 기둥이.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대목님한테 이거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불량이다. 그랬더니 목수님이 산에 있던 나무를 베서 이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당신이 여기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나무가 갈라지고 틀어지는 거는 제자리를 잡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렇게 집과 나무가 새로운 인연을 쌓는 거죠. 그 이후로 제가 여기 살면서 느낀 걸 뭐냐면 나무나 식물이나 제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하고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부부가 되는 인연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30년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살아오듯이. 살아오듯이 여기서 만난 이 나무 우리 기둥 대둘보 그다음에 석가래 이런 게 다 다 이게 운명처럼 인연이 돼서 만난 거죠. 집 덕분에 삼남완상을 다시 보게 됐네요. 1층에 이제 주요 공간은 거의 저희가 이제 좀 본 것 같고. 드디어 보나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좀 새로운 데인 것 같은데요. 벽돌벽도 보이고. 지금부터 도시 한옥에 진화된 모습이 펼쳐진다네요. 여기는. 고벽돌로 이렇게. 여기는 서양식이네요. 나무나 한지 대신 벽돌과 페인트벽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여기는 현대식 주택이 되는데요. 다른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지하라는 느낌이 전혀 안 되네요. 여기는 약간 반지하 같은. 그렇죠. 살짝만 내려갔어요. 살짝만 내려갔으니까요.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열어드릴게요. 뭔가 열립니다. 뭔가 또 여기가. 자잘하나 보다. 아. 우와.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데요. 여기서. 시원하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거실 느낌인데. 여백의 미가 돋보였던 한옥구. 아래층으로 내려가 폴딩 도어를 열면 완전 새로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저희 지금 독특하게 아래층은 양옥구 위층은 한옥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누리던 생활의 편리함을 양옥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거실 생활을 할 수 있겠고요. 한옥구로 올라가면 이제 자연이 펼쳐지고 한옥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분리해서 건축을 한 거죠. 로마르 밑으로 주차장과 양옥 전용 현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신발장, 텔레비전. 간혹에는 잘 안 어울리지만 집에 꼭 필요한 것들을 두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로에서 반층 내려오고 반층 올라가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여기도 약간 그렇게 올린 이유가 천장을 높게 해서 시원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천고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층이지만 위에서 밑에서는 잘 안 보이고 우리는 내려다볼 수 있고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주제가 도시 한옥인데 위에 한옥이 있고 여기 도시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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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에 저 2조 관은 받고. 현대관. 서양관. 서양관. 한관. 위에는 호호 내려와. 네, 다 봤어요. 집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도 성큰 가든도 너무 좋은데요. 한옥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선큰 가든 그게 뭘까요? 분명 반지하가 맞는데 이렇게 환하고 앞에 마당도 있어요. 그 비밀의 열쇠가 선큰 가든입니다. 여기 한 번 나가볼까요? 나가서 하늘 한 번 좀. 이렇게 여신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티퍼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선큰. 여기가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구멍이. 하늘이 뚫려있어 햇빛은 누릴 수 있답니다. 사방이 막혀있어 외부 시선은 또 차단되죠. 집을 사실은 보통은 대문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놓거든요. 선생님 댁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한 느낌인 것 같아요. 철개하실 때 아이디어를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되지 않나? 양말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필지의 뒤쪽 선에 맞춰 기역자나 디귿자로 집을 앉히고 그 앞으로 마당을 놓기 마련인데 낙낙호는 앞마당을 줄이고 뒤로 마당을 더 낸 구조입니다. 상식을 깨서 아름다움과 실리를 다 잡은 집이네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쉬운 기초의 방식으로 기초를 쌓고 거기에 서양의 공간을 놓고 그 위에 한옥을 편안하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다음에 공간들을 이 좁은 땅에서 알맞게 잘 배합을 해서 썬큰가드를 놓고 삼각형의 마당을 세 개를 잘 배치를 해서 각 방이 외부 공간을 취할 수 있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원경과 이렇게 좋은 근경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집을 보게 돼서 행복하죠. 우리 이 집이 그런 한옥의 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 속에서 탄생한 집이 다 그 변방과 경계 속에서 성장통 같은 성장통을 놓고 있는 앞으로도 우리 집같은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현대적인 여러 가지 기법과 재료와 그다음에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녹아들면서도 한옥의 아름다움을 같이 구현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이 탄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게 몇 폭 벽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한옥의 정치와 아파트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집을 둘러봤는데요. 산과 도시의 경계를 허물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한옥의 성장에 박수를 보냅니다.